한국의 멋 모자특별전 문화예관 박물관에서 스페셜하게 한국의 특히 조선시대에 포커스를 했는데요. 모자들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습니다. 남성의 모자, 여성의 모자, 그리고 스페셜한 행사에 썼던 모자 세 가지 팀으로 나눠서 구성을 했어요. 남성의 모자, 그리고 스페셜한 행사에 썼던 모자 여기 전시된 모자 외에 체험 공간을 둬서요. 오셔서 한국의 모자들 직접 쓰고 사진 촬영도 하시고 그럴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. 시카고 한인문화예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고요. 1월 18일에서 30일까지 목요일입니다. 이 시카고 한인문화예관 갤러리에서 스페셜한 행사에 썼던 모자 일용하여 3번째 ges사와 함께하던 모자 이즈의 모자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한인문화예관 갤러리에서 스페셜한 행사에 썼던 모자 아멘